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홍정민 이야 이번에도 완벽하게 붙입니다. 결승전에서 또 한 번 뒤 10을 보여주네요. 17번 호울에 완전히 그 완전히 본인 거예요. 약간 밸런스가 흐트러질 정도로 약간 엎어치인 샷인데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백스윙이 딱 많이 걸려서 아주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혜원 정말 중요한 버디 퍼스트입니다 아 약해요 아 약했어요 이야 이러면 홍정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홍정민이 이 퍼스트를 성공하면 파이로 이제 마지막 콜로 회양합니다 한 컵 하나 정도 보고 강하게 치건 아니면 컵 두 개 정도를 보고 좀 태워서 굴리건 두 가지의 초이시가 있는 퍼스트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홍정민 홍정민 잡아냅니다 이러면 경기 원점 이야 홍정민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 17번 홀에서 홍정민을 계속해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 그 뒷심의 여왕 뚝심의 여왕입니다 17번 홀 시나리오 작가라고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이야 여기서 원점이 되네요 또다시 타이를 만들어낸 홍정민 이제는 마지막 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12 13 14 14 15 15